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0호 태풍 산산 11호 태풍 야기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태풍의 진로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10호 태풍 산산에 대한 진로예측을 살펴보면 내일 일요일 오후부터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10호 태풍 산산이 갑자기 서쪽으로 급하게 서편향하여 진행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28일 수요일 오전에는 일본 큐슈와 시코쿠섬에 상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또다시 바뀐 이동 경로인데요. 이후 태풍은 일본 내륙을 가로지르며 도후쿠 지역과 호카이도까지 북상하면서 일본 큐슈부터 호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을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며 이렇게 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일본 전역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 큐슈에서 호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을 10호 태풍 산산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일본 큐슈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면 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권 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우리도 할 필요가 있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장 GFS의 10호 태풍 산산에 대한 이동 경로입니다. 서쪽으로 서편향하며 일본 큐슈를 향해 접근하고 있고 중심기압은 995헥토파스칼로 유지하고 있으며 큐슈에 가까워지면서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도달 직전에는 중심기압이 983헥토파스칼로 최대 세력을 유지하게 되며 하지만 도달 직전 급격하게 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후 태풍은 동편향하며 오사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지며 중심기압은 약 952헥토파스칼로 2단계에서 최대 세력을 발휘하며 일본 본토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8월 28일 수요일부터 오가 사월아제도 동쪽 해상에서 저기압 비구름대가 약하게나마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3일 뒤인 8월 31일부터는 1003헥토파스칼로 일본에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9월 1일 새벽에는 999헥토파스칼로 세력이 되더니 저녁이 되니까 997헥토파스칼로 좀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인근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하루 뒤인 9월 2일 저녁에는 993헥토파스칼로 세력으로 이렇게 되면 11호 태풍 야기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사카를 향하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야기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저기압 비구름대도 또 있는데요. 8월 28일 오후부터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저기압 비구름대가 발생했다가 이틀 뒤에 사라졌다가 9월 2일 월요일 오후에 다시 또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이번에는 대만과 오키나와 나하시 인근 해상까지 길게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하시 인근은 10002헥토파스칼 오키나와 쪽에 저기압이 보이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비구름대는 우리가 이렇게 비구름대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대만과 오키나와까지 나하시 인근까지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선 이것을 몬순 트러프와 순다 트러프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몬순 트러프는 열대 저기압의 발생과 기쁨 관련이 있는 대기현상입니다. 이 몬순 트러프는 인도양 남중국해, 필리핀해를 포함한 열대 지역에서 형성되고 북서태평양의 강한 몬순 기류와 결합하여 저기압대를 형성합니다. 이 저기압대는 열대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 그리고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부터 길게 대만과 오키나와 나하시까지 보여지는 저기압이 발생이 됐다 사라지는 것을 반드시 주의깊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다른 것은 이 현상을 우리는 순다 트러프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순다 트러프는 인도네시아 주변, 그러니까 해저 지형에 관련된 트러프로 지형적으로는 순다 트러프는 인도네시아의 순다 해역과 인접한 해역에서 형성되는 깊은 해적 계곡을 의미합니다. 이 트러프는 해류와 대기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순다 트러프를 반드시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